다윗이 정말 그 영광의 아름다운 인생 다윗이다면 이스라엘의 영웅이고 다윗 왕국을 최대해 사모하는 그 다윗이 오늘 상황은 정말로 비참한 상황 시험을 당해도 이렇게 당할 수가 있을까 다윗이 아기스 왕에게 정치 망명해가지고 돌아와 보니까 시글나게 불타버렸는데 그리고 온 가족들이 다 그 600명 군병들의 가족들 전체가 전체 포로로 끌려가서 어디로 간지 몰라요 다 사로잡혀 가버렸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성 불타버렸고 한 명도 없어 어디로 간지 알아? 어떻게 된지 알아? 처참한 상황 캄캄한 상황 이건 청천병력 이런 시험도 이런 고난도 올 수 있을까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받은 사람 다윗이 이렇게 처참하게 밑바닥에 내려앉을 수 있을까 보세요 불타버렸고 2절 예수의 여인들이 하나도 죽이지 않냐고 다 사로잡혀 그러고 자기를 갖다라 그래서 이제 4절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더라고 소리 높이에 울렀더라 얼마 신세한다라고 내 처자식이 어디로 갔냐고 그런데요 6절 읽어봐야 시작 백성이 각기 자녀들을 위하여 마음이 슬퍼서 다윗의 돌로 치자 아니 다시 크게 궁금하였으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였다 이제 충성스러운 부하들이요 다윗 당신이 따라다니다 우리 인생 망했어 어떻게 할 거야 책임져 내 처자식 어디 있어 너희 놔 돌멩이를 너 같은 걸 죽여야 돼 여러분이 그런 상황을 당한다면 어떨겠어요 세상에 너무 돌멩이로 부하들이 반에게 처죽이려고 한다 어떻게 세상에 이런 고통과 어려움이 와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왜 이렇게 힘든 죽을 지경이 와야 됩니까 여러분 힘들고 어려움이 있죠 이것도 비교가 돼 누가 돌로 쳐 죽인다고 합니까 무엇을 하고 합니까 우리는 어제 그래도 잠자고 밥 먹고 왔잖아요 그쪽 마음이 힘든 것 같고 힘들어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이거 칼로 죽인다고 합니까 우리들은 너무 호강스러워요 지금 이 처찰한 마귀와 영초 싸움에서 그렇게 쉽게 적당히 어떻게 해보겠다고 적당히 한국교회 살리고 세계 살린다고 할지 않으세요 역시 다이슨이 이때 기도합니다 하나님 자 8절 읽겠어요 시작 내가 이 군대를 쫓아가면 미칠이겠나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미치고 정령 도로 찾으리라 할렐루야 어떤 역경과 어려움이 있다더라도 기도해서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가 도로 찾으리라 반드시 네가 이긴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네가 도로 찾는다 영초신령한 음성이 들려야죠 아무것도 못 듣고 그러니 그것보다 얼마나 답답해요 하나님 말해두고 지금도 성령이 말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마음이 하나님에 향하지 않고 세상을 향하고 마음을 하나님을 깊이 들어가지 못하고 또 신뢰가 영적 세계가 귀가 할려받고 눈이 할려받고 입이 할려받지 못했기 때문에 못들어 못들어 여러분 주의 음성을 듣는 복된 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하고 영성이 필요하고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들어야죠 문제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 문제를 다시 하나님을 만나면 되는데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 좀 받으시라고요 음성도 들으시라고요 1시간 2시간 3시간 겨우 그것 못 넘어 5시간 10시간 에모드입니까 들릴 때까지 응답이 올 때까지 엘리아는 이 구름장이 떠오를 때까지 무릎 사이로 쳐놓고 7번 7번 완전 숫자랑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기도는 안 오고 알았어요 알아서시오 나 이만큼 했으니까 알아서시겠지요 나 먹고 자야 되겠어요 난 못 견뎌요 어떻게 촬영한대요 어떻게 금식한대요 조사는 알아서 하시겠지요 뭘 알았어요 마귀한테 줬구만 마귀 이겨야지 응답 받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죽이겠는데 하나의 은혜가 임해가지고 애국 병사가 쓰러져 있어요 병들어갖고 주인이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뭘까 주니까 소생됐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거기에서 소식이 나왔어요 바로 이 군대가 어디로 간지 압니다 그들이 따라다니는 사람을 버렸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 그 죽어간 사람을 살려줬더니 그 사람의 소식에 의해서 같이 가가지고 죽여야겠어요 그리고 보니까 16절 17절 시작 그가 인도와의 내리게 하니 그들이 온 땅에 빛만에 불렀었을던 남과 유다당이 크게 살찌했으면 이라니 먹고 마시고 춤추고 있던데 17절 4시 새벽부터 이따는 저을 때까지 치면 약대 타고 도망한 소녀 사명에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여러분 문제의 해답은 바로 옆에 있어요 그 죽어간 사람 살려줘야 돼요 오늘도 축복 다른 데 있잖아요 그 어려운 사람 먹여주고 입혀주고 살려줬을 때 그 사람을 통해서 문제가 해달되잖아요 하나님은 항상 오늘 또 내 옆에 죽어간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 어려운 사람이 있다니까요 살려주시라고요 성교하고 구제하고 정말로 생명 살리면 하나님이 딱 놔뒀어요 여러분 축복 다른 데 바로 옆에 있어요 옆에 옆에 누군가 내가 살려줄 사람 찾으세요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가 나요 하나님의 축복이 호주 여기게 되어 있어요 살려줬어요 그래가지고요 보니까 18절 19절 20절 다이시 암만의 사람을 취하였던 모든 것을 토로 찾고 그 두 아내를 구하놓고 19절 시작 그대의 탈취하였던 것과 그 무리의 잔이들이나 빼앗겼던 것에 대설물 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다 다이시로 찾아왔고 그 다음 시작 또 양떼와 소떼를 다 탈취하였더니 무리가 그 가죽 앞에 몰고 가르되 얘는 다이시의 탈취물이라 여러분 이런 거에야 저기들 있는 것까지 밥해서 엄청난 복받아보세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웃깁니까 다이시의 탈취물이 있더라 아니 하루 저녁에는 하루 여전에는 돌멩이 쳐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야 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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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떼양떼 주님께 입이 벌어졌어도 그게 인간이에요 인간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냐고 다이수는요 이 죽을 고비를 겪고 나서 찾았는데 전화위복이네 복받아버렸어? 형통했어? 거부가 됐어? 소떼양떼 엄청난 복받았어요 시험 괜찮아요 그 이기고 나면 이겼더니 복을 받았다라 저는 이 말씀을 가만히 이 말씀을 오늘 목사하면서 어떤 그런데 하나님 왜 그러면 다이시 이렇게 고난당해야 됩니까 이유가 없니까 이유가 있대 내가 몇 때를 했대 아니 다이시 뭘 잘못했어요 다이시 같은 사람 왜 왜 맞아야 돼요 다이시 흠도 티도 없는 사람 흠이 있다 어디가 있어요 성경 좀 잘 봐 자 바로 27장 봐 사무엘상 27장 27장 1절 시작 다이시 그 마음의 생각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서 막아리니 불레사람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상책이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경례에서 나를 수색하다가 절망하니 내가 그 손에서 벗어내리라고 하도 쫓아다니고 죽겄어 아이고 못살겄네 못살겄어 그래서 아기스 왕한테 망명을 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한 거 아니거든요 오늘도 좀 편하게 쉽게 좀 하고 싶어요 적당히 살고 싶어요 망명이나 하고 싶어요 이런 사람들 그래서 아기스 왕한테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왕도에 함께 이렇게 곤란하다고 해갖고 시글락 조그마한 성을 쪄서 시글락 거기서 머물었는데 근데 그 정도가 더 다이시 범죄입니다 다이시가 아주 야비한 사람이요 비겁한 사람이 됐어요 성격이 자세히 보여요 그 다음에 보니까 8절부터 8절부터 10절까지 시작 20절 8절 시작 다이코 그의 사람들 올라가서 그 술사람과 기리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묵하였으니 그들은 예적부터 술과 일곱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일 겁니다 다시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약대와 의복을 취하고 돌아와서 아기스의 길이 아기스가 가로돼 너희가 오늘은 누구 침묵하였냐 다이시가 가로돼 유다 난방과 열하믄 열사람은 난방과 견사람은 난방이다 사기치고 다시 사기쳤어 아기스 왕한테 아버지라고 지금 자기가 술과 예급당 지나간 금인 이 그 술사람 기리스 사람 아말렉 사람을 쳐서 죽여버렸거든요 그리고 정패서 갖고 이제 아기스 왕한테는 어디서 패서 갖고 이겼냐 10절 유다 난방 열하믄 일사람 쳐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아기스 그래 네 민족을 쳐버렸어 잘했다 역시 너는 내 신복이다 12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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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아기스 아기스를 믿고 말하기를 다이시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신 미움받게 됐으니 그는 영영한의 사약자들이라 비급한 다이예요 투방 아기스 왕한테 점수 따야 되었거든요 점수 따야 되요 거기서 망명 오고 있는데 목숨 붙여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사우랑한테 쫓겨나 피우니까 죽었거든 그러니까 편한 데 가서 알랑한 아기스 왕 아기스 왕 그리고 세상에 애매한 그 사람들 죽여물고 그리고 우리 민족을 내가 쳐버렸습니다 그래 잘했다 잘했다 역시 너는 내 신복이야 내가 믿을만해 됐어 이게 인간이요 더러운 인간들아 다이단에 걸어온 더러운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요 판단하지 마세요 사람들에게 변질되어 가지고 비겁한 사람들 이게 문제예요 나는 이 말에서 가만히 난 다이시 나쁜 사람을 존재해 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교회가 변질되어 가지고 타락해 가지고 세상과 짜게 해 가지고 이러고 있다니까 더불시 뭐 여쭤먹고 그것들이지 세상과 타보고 변질되고 먹고 살았었다고 적당히 살았었다고 어떻게 다시 이렇게 비어날 수가 있냐고요 어떻게 이렇게 비겁하게 애매한 사람 죽이고 그래 불고 아기스 왕한테 알랑거리고 있냐고요 사람은요 조석변이에요 다이 나쁜 놈이 저는 그런 얘기 아니에요 인간은 더러운 거 하나님의 은혜 주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변질된 건 인간들이요 그래서 날마다 회의하고 통해하고 사는 거예요 제 안에 그 속성이 있어요 간사스러운 속성 살라고 살라고 적당하게 다협해야 돼 그게 정치꾼들아 정치꾼들 제가 만약에 정치한다면 저는 죽어요 아니 순교는 죽기까지 죽어야지 주님만 위해서 목숨 걸어야지 왜 이 짓거리 하냐고요 그랬더니 다협 이 놈 봐서 왜 성경이 이 사건을 그대로 적어놨습니까 하나님은 그 말씀을 정확해요 다협이 가는 것도 다 두통대에 다 적어놨어요 다 봐 너 그랬지 그랬지 딱 적어놨어요 그런데 호성경을 잡아 아하 다협이 부하대의 돌멩이 칠한 것이 하나님이 하셨군요 하나님이 하셨군요 시글락 다 불타고 처작에 다 패드 끼가 버리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이네요 이제 이 아기스 왕이 다이다 너 됐다 너 이제 신복이니까 네 나라하고 싸우러 가자 그래갖고 이제 다이도 같이 블레스에 하나 돼갖고 유다 땅 침략이 가네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세상에 아직 자기 민족을 친 적이 없거든요 그 말이 자기 메시아인데 자기가 메시아 그림자인데 자기 민족을 유다서 싸우면 되겠냐고 그런데 아기스가 좋아서 됐다 넌 믿을만하다 가자고 같이 속히고 가니 죽을 지경이지 어쩌고 있어 다이 큰일 났거든요 지가 깼어가지고 지금 아하한테 신임 얻어놨는데 너 믿을만해 같이 나고 너의 민족 치료가자니까 안 갈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진태양란이요 얼마나 가슴이 부겄어 그치 없고 그런데 안 갈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돼 이놈 너 고민 좀 해서 고민해 그쪽으로 나가야 돼 고민하고 그런데요 하나님 많이 봐주시대요 블레스의 대장들이 왕이요 왕이요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아니 다윗이 손잡고 그 나라 진다고요 아니 다윗이 영웅이에요 골라 죽인 사람이에요 절대 우선 저것이 붙어있지 지 속마음은 왕신보가 아니에요 전쟁을 하다가 내 통해갖고 여기서 드러나면 우리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쫓아볼 수 있어요 쫓아볼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알겠어요 다윗아 나는 너를 믿는데 우리 대장들이 너 같이 안 간다 빨리 까불어 빨리 까불어 빨리 꺼져버려 빨리 꺼져버려 다윗이 나는 왕한데 헐라 왕이냐고 알랑마고 뛰었겠지요 가 안 돼 나 안 돼 가 아이고 살았다 아이고 살았다고 나왔어 3일 만에 나와보니까 시글라이 붙어버렸네 그때 안 나왔어 죽었어 이게 만일에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가지고 그 블레스 장군들이 안 된다고 해갖고 나왔으니까 살았지 같이 갔으면 어쩌냐고 그리고 지금 군초를 다투는데 자기 처장에 다 뺏어가 보는데 바로 따라가 잡아야 되는데 언제 은혜 은혜 저는 항상 생각해요 나는 은혜로 살았습니다 제가 뭐 잘해서 목회하고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은혜요 은혜 너 까불지 마 까불지 마 은혜인 줄 알면 안 까불라요 지가 잘나서 은혜하고 똑똑한 줄 알고 영리해서 내가 뭐 한 줄 알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너 다 죽었어 죽었어 너 은혜인으로 끝났는데 내가 살려줬다 내가 살려줬어 여러분 여기까지 온 것은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모든 사람을 더 많이 수고했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울이 그랬다고 많이 수고하고 많이 기도하고 충성허신해서 영말 우리가 일했어요 그래서 멋졌다고 은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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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죠 여러분 금요일 우리가 세 번 금식 하필 꼭 공휴일이 목요일이요 그래서 한 거예요 10월 3일 목요일 아니면 못해요 그래서 아 그렇게 됐구나 그러니 자랑할 거 뭐지와 있어 은혜로 했다 다 써준 거 감사하다 다이슨 죽게 생겼는데 살려주셨어 그리고 우연이 아니에요 그 시글라 불타버리고 부하대 돌멩이 칠라 한 거 여러분 돌멩이 칠라 한 부하대 다이슨 그 다음에 평제도 했어요 이제 탈침을 하고 야 다이슨 탈침을 해 누가 누가 주동자냐 이놈들 나와봐 나 돌멩이 칠라겠지 못된 것들아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다 덮어 가야 돼요 그러려니 인생은 그러려니 나도 아부고 아기씨한테 알랑거리다가 혼났더 다 그러려니 여러분 제 혐의를 덮으시고 가야 돼요 남의 혐의를 용서한 것이 내 영광이에요 따지지 마세요 부부간에도 따지지 마세요 원칙이 다 필요 없어요 사람의 기분 감정 움직이는 거예요 별거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저는 날마다 실수하고 너머진 사람 은혜로 살았습니다 은혜로 살았습니다 날마다 은혜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다이슨이 이렇게 회복할 수 있던 게 뭘까 기도의 능력 이게 있었어요 평상시 조축해내야지 돈 필요할 때 쓰거든요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점수가 따는 게 있기 때문에 좀 봐주고 넘어가고 하는 거지 절만 날마다 세상을 따고 막이 좋아지니까 하나님도 아이고 회도 넘어원다 우리가 다시 얘기하고 얘기하고 정말 저는 우리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의 크게 쓰신다면 딱 한 가지 기도의 능력 있는 사람이 모세가 가장 크게 썼지요 모세가 그 기도를 열 재앙 내리고 그 재앙이 물려가기도 기도 모세가 기도하면 되고 안 되고 손을 올리면 되고 내리면 안 되고 오늘 누가 큰 사람이냐고 하나님의 회의에 잠시해서 내 말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으면 아브라함의 그 기도로 소동과 고문화생이 왔다 갔다 해요 그 기도로 그 기도로 젓가락이 살았어요 우리 기도로 여러분이요 의인 열 명 없어 망했어요 누구 타다 하지 마세요 주사 박아 그런 얘기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교회가 깨끗하고 거룩하면 절대 망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회의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의인 열 명 없어 망했어요 불타서 어차피 이 세상은 지약 세상이요 우리가 걸어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 애통하고 회의하고 기도하고 이 나라 살려달라고 인민족 살려달라고 이 세수간 다익같은 이 신종 혼 좀 나야 돼 한국교회 혼 좀 나야 돼 맨맞아야 돼 그래갖고 싱글날에 불타버리고 난리 났어요 이 나라 죽게 생겼어요 주사파 정권에서 기독교 죽여보려고 해요 지금 차별권주포 동성애포 통과하면 끝나버려 아이고 또 가라 이 보수 아이고 큰일이야 인자 정신 잘했군요 아이고 큰일이야 내 살려달라고 밟아 그래야지 인자라도 기도우면 살지 지금도 안하면 끝나버려 너 김정은 속에 들어가서 공산화 돼야 죽어야 돼 여러분이요 하나님은 공산주의 자본주의가 아니고 모태통을 통해서 싹 쓸어버리고 이력성도 만들었어요 모태통 공산화 쟤는 보고 만들었어 중국이 그 유교 불교 때문에 수백만 근데 문화임을 통해 전부 기독교 불교 종교 다 기독교만 지하려갖고 거기서 핍박받고 죽게 생기고 기도우고 잘못된 신화까지 미국 성교 다 쫓아버렸어요 그래서 살았어요 그리고 말씀 주고 기도우고 중국성들이 핍박 가운데서 핍박 가운데서 권한 죽게 생기고 매맞았고 거기서 전도되었고 이력성도가 만들었어요 하나 이력성도 만들려면 모태통을 통해서 문화임을 통해서 다 쓸어버려야 돼 이 나라와 회계시키려면 김종화하고 싹 쓸어버려갖고 회계만 된다면 그렇게 하셔야 돼요 지금 문제는 그게 문제가 아니여 잘 먹고 잘 잃고 잘 산 게 묻으려고 엘리아가 보니까요 맨날 바할 아세라 피 오지 말게 흉년들아 죽어버려라 안 되기들 죽어버려야 돼 흉년들아야 돼 그래갖고 불 떨어지게 만들고 회계시키잖아요 우리는 축복에 보여주세요 그래 뭐 드라고 이 나라가 지금 방탕하고 쇄도가 돼갖고 무엇이었지 교회가 정신 못 차리고 얼마나 기두고 불이 없고요 정말 웃겨버려요 지금 타락해갖고 오늘 다이치거리 하고 있으니까 악의성은 알랑받고 그러니까 안 되죠 혼점 나버려야죠 그래도 은혜를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 그러면 슬겁습니까 나는요 전쟁 나면 큰일 납니다 한국에 지금 3만만 3만만 성교사가 파송됐잖아요 이 나버리면 다 끝나버려요 한국 세계성교는 그래서 난 안 난다 우리가 성교해야 되니 안 난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나 언약이 있다 나는 믿어요 나는 100만 개를 확실히 받았어요 그래서 전쟁 안 납니다 이 나라 살릴 줄 믿습니다 왜요 허는 짓거리로 하면 쓰러보고 싶다 그런데 어쩌겠냐 너희들이 성교비 보내서 3만명 3만명 성교사 때문에 봐준다 하나님 그런 것 같아 그래도 우리가 기도원께 봐준대요 그래서 영웅 잡고요 사단 깨뜨리고요 이미 요거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에 승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에 승리가 돼요 다행히 한 사람 기도만 막아버리면 끝나버린다 사자굴에 던져 넣어버려라 던져 넣어 그래도 그런지 알고도 하루에 3번씩 에루살렘에서 창문 열어놓고 감사하고 기도했더라 기도 싸움이에요 기도 싸움 그래서 결국 사자굴에 들어가기까지예요 사자굴 앞에 기절하지 마세요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도 안 물면 되잖아요 끝까지 이겨야지요 그래서 결국 사자굴 건진받고 나서 오히려 정직들을 깨끗히 사자굴 넣어버리고 이기고 승리하잖아요 항상 기독교는 어떤 거냐면 역전시켜버려요 여러분 찌렘해서요 어떤 밑에 딱 들어가고 뒤집어버리는 배치기가 있어요 뒤집어버리더라고요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게 하셔 기도를 통해서 하만 악한께 좋아해봐 다 죽여봐 그러나 에스도 기도로 엎어책이 해버렸어요 괜찮아요 밑에 들어가도 괜찮아요 그러나 마지막 기도를 통해서 부활의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교회가 기도가 식어졌어요 불이 식어졌어요 그리고 한 시간 두 시간 많이 한 줄 알아 그래가 안 된다니까요 기도와 말씀에 전무했더라 그랬거든요 야곱은 낙타 무릎 되도록 기도했거든요 사도회와는 기도다 반모습이 위대해서 기도다 하늘 뚜껑이 열렸거든요 모두가 기도의 사람인데 오늘 너무 쉽게 편하게 윤리도 철학같은 얘기하고 보금의 능력이 없고 성령이 나타나는 능력을 해야 되는데 성령이 없어요 기도 안 하니까 그러니까 내 수준에 의해서 하나님 맞추려고 하니까 편하거든요 먹고 살만하거든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감가와 손을 놓고 예수님도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감가와 손을 놓고 경의하신 말을 들리지 못했는데 예수님이 새벽 민매 기도를 가지고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금식하시고 그분이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모두가 기도했는데 지금 기도의 불이 어디까지 없어요 안 해요 적당하니 쉽게 그래갖고 되겠냐고요 그래서 저는요 별 요령이 없는 거 하나 알아요 교회의 능력을 알아요 그래서 아버지 살려달라고 그렇게 몰아쳤어 그래서 산에 가서 밤새 기도하고 밤새 기도하고 살려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환상 꿈 환상마다 꿈 쪽으로 많이 어쩌다니 비몽사람인데 그래가지고 다 나를 만들었는데 나는 중요한 것이 그것이 은혜예요 나는 그것을 알았어요 더블시 때문에 밤새 하루 종일 철회하게 만들고 장에 쉬어 올 때 철회하게 만들고 민족운동하라 그 기도를 시키더라고 밤새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사실 더블시나 민족운동이나 이게 어떻게든 문제 놓고 있는데 하나님의 기억사예요 여러분 여러분 기도의 기도에 전문을 하면 문제는 시간을 생각을 바꿔야 되거든요 아니 하루에 노가되 8시간도 10시간도 아는데 내가 저 기도를 한 번 끈장마야 되겠다 하나님을 열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없어 적당한 하고 쉽게 하고 저에게 어떤 때는 6일간 3일간 할게요 오케이 6일간 해라 6일간 딱 하고 나면 꼭 합니다 한 번은 14일에 21일에 금식은 주님 일주일만 좀 봐주세요 봐주세요 응답 없으면 제가 14일을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일주일 딱 한 아침에 네가 온전히 순정했으므로 복을 주시라 온전히 난 그 단어를 쓰자 봐주시고 우리는 40 저는 40일도 못 해봤는데 주님 그런데 하나의 하락함하고 순정하고 순정하고 오늘 우리가 기도의 승리가 되세요 지금 여러분 가정자녀분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문제가 내가 기도해서 만나냐가 중요하고 응답받냐가 중요하고 걸어가면 중요하고 문제는 다익같은 못된 성품이 내 안에 있으니까 그걸 벗어버리고 깨버리고 혼 좀 나고 그래서 왜 이랬는가 그 원인화 좀 알아야지 내게 문제 있는 것은 나 때문이야 다 내가 문제야 내가 아기수왕한테 알랑거렸더니 내가 부하들이 나한테 돌멩이 치구나 부하들 미워줄 거 없어 내가 문제예요 우리가 문제예요 오늘 우리는 정말 그래서 난 감사한 것이 하나님의 인민족 살려주고 있습니다 제가 정치 얘기하는 상황 알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반드시 이겨요 반드시 승리해요 우리 믿음에 고백하세요 감사하세요 우리의 몇십명 만약에 백명 이백명 모인 그 기도가 뭘 얼마나 하겠는가 그런데 우리 그 기도가 부족하니까 대구에서 부산 와가지고 막 2층까지 차가지고 금식 며칠간 하고 나는 감사한 것이 그 사도행전 성교팀 8시간 기도원 팀들이에요 10월 1일 거기서 금식을 해요 3일은 날께 이틀 금식을 하고 여기까지 와 네 차 타고 그래갖고 3일 마치하고 5일간 이야 대단하다 3일도 제대로 못하고 요령 피우고 안하고 우리가 광주가 중요하니까 원군이 와서 이게 준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그래도 우리가 마중몰이 돼서 기도했기 때문에 왔잖아요 여기 평상시 안했더라면 왜 저들이 왔겠냐고요 우리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응답 주시고 만일에 응답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결국 이 연방계 통일되버리고 그래서 적화되버리면 어쩔 거예요 다 죽어요 내 새끼들부터 다 죽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사냐 죽냐 이 싸움이 여기 왔어요 여러분 자부심 가지세요 여기에 모이면 얼마나 중요한 건지 기도를 통해 일하고 있구나 문제는 회개가 뭐인가 다이세의 그 못된 성격 그 습관이 우리 안에 또 있다니까요 다이세의 그 못된 성격 그 습관이 지금도 다 변질돼요 나는 더 변질돼요 나는 더 악한 사람이에요 난 다이 판단한 게 아니에요 아버지 교회가 거룩하고 순전하고 정지고 깨끗하고 여러분 마지막에 성령이 와야 되는데 성령은 언제인가 100% 회개할 때 내가 밖에 죽을 때 99% 죽어도 안 되더라고요 100% 죽어야지 죽을라 말라 그래서 내가 밖에 죽었나니 완전히 죽었었을 때 부활의 영성이 오는데 내가 날마다 죽노라 내 몸뚱어리가 예를 5병 2의 이적을 통해서 5천명 먹게 되는데 5병의 떡덩어리가 누구냐고 내 몸뚱어리가 거기다 죽고 거기에 축사할 때 적어도 그 5등의 떡덩이 두 마리 물개가 간단하여 거기다 축사하는데 축사할 데가 없어 기도도 안 해 허신도 안 해 주님이 축사해서 역사하면 되는 것을 내가 시간 드리고 그래서 밤새 성전에서 기도하고 금식도 하면서 머무르는 시면서 하는데 북한은 지금 아니 8시간 밤새 아브라함 그 기도하면서 아니 거기서 수용소에서 그 맹맞고 고통도 났고 내 운총이가 가있다면 그 밤 잠이 오겠어? 오겠냐고 우리가 제 전봉장에서 여기서 좀 일해보겠다고 싸워보겠다고 하는데 다입도 안 봐주고 매를 때려본데 하나님께서는 봐줄 수 없어요 원칙이 정확하게 나가버리는데 마귀하고 싸워서 쉽냐고요 하나님도 하나님도 모세 아니면 여우수 아니면 일을 못해요 모세 만들어서 40년 걸렸더라고 왜 전능하시는데 기도 안 하면 나도 일을 못한다는 거예요 안 돼요 할 수가 없어요 영적 법칙이에요 땅에서 하나에서 맺는데 아니 하나에서 네가 먼저 땅에서 맺어라 네가 먼저 심고 네가 가면 예수 죽었다 내가 밖에 다 죽었다 그래서 성령 보내주셨는데 지금 우리가 영적 무심한 싸움인데 이 다이씨의 오늘 본문에 보면 피눈물한 싸움이에요 이건 사냐 죽냐 싸움이에요 우리 영적 싸움은 지금 저버리면 마귀한테 저버리고 이 나라가 적화되어버리고 그냥 살고 그래서 역사가 나는데 우리가 지금 장난이에요 지금 사냐 죽냐 싸움인데 내 자식이 잘되어야지 우리는 삶을 많이 살았어요 이제 어쩌든 간에 순결을 하고 좀 갚을 수 있어 북한 통일되버리면 공산화되버리면 말이 그러지 어떻게 살아요 내 새끼들 어쩌겠어요 변질되었고 내 새끼들이 믿음도 없는 것들 변해보면 어떻게 없겠냐고 무시무시한 싸움에서 우리 교회가 이걸 한 번 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겼습니다 그러나 아직 싸우고 있어요 끝까지 싸워야 돼요 기도의 승리에서 민족을 살리고 세계사를 복된다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주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와 함께 나와 부릇불고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우리 함께 기도해 주와요 우리 함께 기도해 주와 함께sen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눈을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이 열리고 우리 매일 비추길 이 땅만은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우리의 비추길 우리 위해 부시도록 우리 함께 믿어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눈을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은 우리 열리고 우리 매일 비추길 이 땅만은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우리 매일 비추길 우리 매일 비추길 우리 매일 비추길 우리 매일 비추길 하늘은 우리 열리고 우리 매일 비추길 우리 매일 비추길 우리 매일 비추길 하늘은 우리 매일 비추길 이 땅만은 안 cui 하늘은 разные 범위 우리 매일 비추길 한글자막 by 한효정